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배워법서 관광중고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표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수한 주 시간의 양 얼마 얼마 동안 묵을 예정이다 패턴을 활용한 며칠 묵을 예정이십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닌 다수한 주 지 티엔 이렇게 말했고요. 두번째 이공여우 수량 모두 앞에서 얼마 얼마를 원하다 패턴을 활용한 모두 몇 개를 원하나요?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이공여우 지 거 이렇게 말했죠. 세번째 다유에 지 된 동사 대량 몇 시쯤 머마나요? 패턴을 활용한 호텔 도착 예정 시간은 언제쯤인가요?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닌 다유에 지 된 따오 지우 된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즐겁게 의미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은 제 11강 얼마 얼마나라는 숫자를 물어보는 의문 표현을 사용한 상용실무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약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어떠한 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뭐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라는 말에 꽂혀서 흔히 점, 점, 모양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번호나 숫자를 물어볼 때 한 글자 몇이라는 지, 두 글자 얼마라는 두어 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두 자리 이상 번호나 숫자를 물어본다. 무조건 두어 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회화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표현은 이렇게 기억하셨어요. 예약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관람료는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는 얼마입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얼마? 두어 샤오. 돈은 얼마라는 말을요. 얼마의 돈 이렇게 이해하셔서 두어 샤오 치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본다면 A, 두어 샤오 치엔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관람료라는 말을요. 문, 표. 즉 문 앞에서 사는 표. 이렇게 이해하셔서 먼, 표. 라는 단어만 살짝 얹어주면 관람료는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그렇죠. 먼, 표. 두어 샤오 치엔.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돈 얼마를 바꾸실 건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를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 야오. 동사. 두 번째, 바꾸려고 하다라는 말은요. 뭐뭐 하려고 하다? 바꾸다라는 구조. 야오. 환. 그래서 얼마를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뭐뭐 하려고 하다? 바꾸다? 얼마?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야오. 환. 두어 샤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근데 무슨 돈으로? 중국 돈. 즉 인민패라는 단어만 살짝 뒤에 얹어주면 여기서 잠깐. 중국 사람들은요. 보통 단위를 맨 뒤에 붙여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 돈 얼마를 바꾸실 건가요? 라는 멋진 표현. 어떻게? 그렇죠. 닌 야오. 환. 두어 샤오. 런. 민. 비.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몇 사이즈를 원하십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몇 사이즈를 원하십니까? 라는 말을 얼마나 큰 사이즈의 것 원하세요? 라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원하다. 필요하다. 야. 얼마나 크다? 또었다. 여기서 잠깐. 우리말 한자, 만을, 다자를 또 라고 읽어주는데요. 이 단어가 형용사 앞에 쓰이게 되면 얼마나 라는 의문대명사로 바뀌고 있음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사이즈라는 말을 얼마나 큰 사이즈의 것 즉, 얼마나 크다? 사이즈의 것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또다츠 춘다. 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사이즈를 원하십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닌 야오. 또다츠 춘다.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보석관광중고의 학습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죠? 라는 표현인데요. 앞에서 정리한 건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동안 뭐뭐하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얼마나, 즉, 얼마동안 이 말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풀어서 또 어지요?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얼마동안 뭐뭐하나요? 라는 말은 동사 뒤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동사 또 어지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말은요. 얼마동안 뭐뭐하다 즉, 얼마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이 앞에 오지만요. 중국어에서는요. 뭐뭐하다, 얼마동안 이렇게 동사 뒤에 위치하고 있음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죠? 라는 말은 또 더 뭐뭐해야 한다 기다리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동사 앞에 쓰이는 조동사, 야오 역할은요. 첫 번째, 뭐뭐하려고 하단 의지표현과 두 번째, 뭐뭐해야 한단 당위표현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쓰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그렇죠. 하야 어떤 또 어지요. 자,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뭇으로 환산하면? 이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하면? 이라는 말을 만약이라는 글자 접속사죠. 로고, 그리고 뭣으로 환산하다라는 말을 바꾸다, 만들다, 뭐뭐로 바꿔서 만들다, 뭐뭐로 이렇게 이해하셔서 환청, 변화, 사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뭇으로 환산하면? 이라는 말을 만약 바꿔서 만들다, 뭐뭐로 이렇게 이해해서 로고, 환청, 변화, 사실 이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근데 무슨 돈? 중국 돈, 즉 인민패라 했기 때문에 이것만 뒤에 넣고 얼마입니까? 라는 말을요. 뭐뭐라 이다, 얼마라는 구조 시, 두어색 표현만 뒤에 딱 갖다 붙이면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로고, 환청, 연민, 비 시, 두어색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은 대략 얼마인가?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에이는 대략 얼마인가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얼마, 두어색 대략 얼마, 다가이, 두어색 여기서 잠깐 중국어에서 대략 대충, 뭐뭇쯤이라는 어림수 표현은요. 보통 앞에다 다가이 또는 다유의 단어를 붙이고 있음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이는 대략 얼마인가요? 라는 표현을 에이, 다가이, 두어색 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예산이란 말을 위수한이라는 단어만 딱 앞에 넣으면 예산은 대략 얼마인가?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위수한, 다가이, 두어색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묵는데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며칠 동안 묵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며칠 동안이란 시간의 양은요. 보통 숫자 뒤에 하늘천자, 티엔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묵다, 머물다, 살다 우리말 한자, 살주자 쭉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묵다라는 말을 묵다, 며칠 동안이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말은 며칠 동안 묵다 즉 며칠 동안이 앞에 오지만 중국어는 묵다, 며칠 동안 이와 같이 시간의 양이 동사 뒤에 위치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묵다라는 말은요. 묵다, 하루 동안 이러한 구조로 쭈, 이, 티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입니까? 즉 얼마의 돈 이렇게 이해하시면 뚜어샤오치엔 이란 단어만 딱 넣으면 하루 묵는데 얼마입니까?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쭈, 이, 티엔, 뚜어샤오치엔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요. 그 사이의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보는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보석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싸게 얼마까지 줄 수 있으십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싸게 얼마까지 할 수 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가장 싸게 라는 말을요. 우리말 한자 최저 라는 말을 J, D 기억해 두시고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요. 넝이라는 조동사가 동사표에 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싸게 얼마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최저, 즉 가장 낮게 뭐뭐 할 수 있다? 가격 이렇게 이해하셔서 J, D, N, N, 가격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입니까? 즉 얼마의 돈 이렇게 이해하시는 과정 두어샤오치엔 이라는 표현만 집어넣으면 가장 싸게 얼마까지 줄 수 있으십니까? 라는 멋진 표현 이렇게 말하겠죠. J, D, N, N, 두어샤오치엔 자,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환전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나 환전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하고 싶다? 시앙, 동사 환전하다는 말을요. 현금으로 바꾸더란 두 글자 동사 또이, 환 여기서 잠깐 중국어에서 환전하다는 표현은요. 첫 번째, 환치엔 즉, 바꾸다 돈을 동사와 명사의 결합인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배우는 단어죠. 또이, 환 현금으로 바꾸다 동사뿐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환전합니까? 라는 표현을요. 환치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바꾸다 얼마의 돈을 이러한 구조로 환 또어샤오치엔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오늘 배우는 동사 또이, 환 을 사용하게 된다면 현금으로 바꾸다 얼마나 이러한 구조 또이, 환 또어샤오치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환전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얼마나 환전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뭐뭐하고 싶다 현금으로 바꾸다 얼마나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환전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열한 번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이즈를 어떻게 물어보는가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라는 동사 추한 두 번째 사이즈라는 표현을요. 얼마나 큰 호수 치수의 것 이라는 구조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자, 지난번과 이번과 마찬가지로 how라는 단어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how라는 단어는요. 날짜 또는 번호 또는 호수와 치수 이와 같이 세 가지 뜻으로 잘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표현은 입다 신다 얼마나 큰 호수 치수의 것 이러한 구조로 얼마나 큰 호수 치수의 것을 입으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표현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닌 추한 또 하오 자, 드디어 마지막 열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이즈의 컵으로 드릴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앞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사이즈를 물어보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원하다 필요하다 동사 여 두 번째 손님은 뭐뭇을 원하다 즉 뭐뭐해 드릴까요? 이런 패턴 닌 여 주르륵 이런 기본 패턴에다 어떤 사이즈의 컵이라는 말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얼마나 큰 컵의 것 이렇게 이해하셔서 또 따빼이더 라는 멋진 표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즈의 컵으로 드릴까요?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닌 여 또 따빼이더 이렇게 패턴에다 단어를 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코고입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얼마라는 숫자를 물어보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와 관련 음운 표현 패턴을 활용한 예약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유유의 하우 마 두어 샤 두 번째 에이 두어 샤오 칸 에이는 얼마입니까? 가격 패턴을 활용한 관람료는 얼마입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문표 두어 샤오 칸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야환 두어 샤 얼마를 바꾸시겠습니까? 패턴을 활용한 중국 돈 얼마를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죠. 닌여 환 두어 샤 런 민비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요. 단어를 딱딱 끼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 런컴을 확대As 네 가스 로봈룡 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